화요일의 날씨톡톡입니다. 가을색이 더욱 짙어지고 있죠. 이제 도심에서도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가수 바이브가 부른 가을 타나바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SNS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도 꼬리꼬리 언제쯤 맑아질까요? 또 다른 분도 요즘 날이 흐려서인지 계속 졸리네요라고 언급하셨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도 전국의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습니다. 또 제주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. 또 제주와 남해안에는 순간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.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 안팎으로 거세길 길겠고 또 동해상과 남해상,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. 이들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까지 유입되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도 자세히 보시면 서울 18도, 대전과 대구 20도, 전주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. 드디어 내일부터는 전국의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. 또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. 들쑥내숙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날씨톡톡이었습니다.